고향시 개은영 체육전문위원 네, 고향시 개은영 체육전문위원입니다. 현재 시의 스포츠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. 네, 너무나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축구협회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내고 고향 시민들과 함께 한 일인데 제가 대표로 수상했다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는 내년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을 고향시에서 개최할 수 있길 바라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여중생들이 축구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시에서 여중생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.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져서 여중생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랍니다. 나에게 축구란 신나는 일이다.